보스 잡았다? 레컴 뭐야 이거 드롭 봐 여기 여기 반다 3 2 1 킬러! 거기가 거기가 쭉 따라가 쭉 따라가 나이스 선송 중이고 내가 이스트 중착할게 메뚜이 메뚜이 렉컴 얘는 여기까지 와서 페이머 하고 있냐 얘 어디왔냐 신년 드롭 봐 하이 렉컴 렉컴 드디어 잡네 아니 왜 마무리를 못하고 어어? 잡았어 메뚜이 어디있어 메뚜이 실망이다 이거를 이렇게 알아서 죽는 거를 아니 이거 아니 나 모든 딜을 다 넣었어 방금 폴런 봐봐 폴런 봐봐 폴런 봐봐 폴런 봐봐 폴런? 영상 봐봐